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불안감의 원인은 현재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대표인 이재명이고 또 하나는 전 사무부총장을 지냈던 이정근입니다.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이재명과 이정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불안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유동규에 이어서 오늘 감옥에서 나온 남욱이 본격적으로 재판정에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24일 또 감옥에서 나오는 김만배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민주당 당외 인사까지 민주당 도대체 어디까지 이 돈이 흘러들어갔을까. 그 다음 합리적인 일부 민주당 인사를 중심으로는 이재명과 만약에 손절을 해야 한다면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이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갈 것이냐. 지금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으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지금 검찰 수사에 드러나고 있는 부분으로. 그렇다면 이재명이 아닌 다른 지금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이 확실하지 않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불안감의 한 원천입니다. 또 하나는 전 사무부총장인 이정근입니다. 이정근의 알선수재. 이정근에게 10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 이 사업가 박모 씨가 농례의원에게 돈을 줬다. 그래서 검찰이 농례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집에서 5만 원짜리 3억 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10명이냐 20명이냐. 이 이정근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10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당시 여권의 많은 실력자들에게 로비를 했을 것이다. 10명 정도는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있을 것이다. 20, 30명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다섯 의원들, 중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재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대장동 비롯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정근, 이정근에게 돈을 준 이 박모 씨의 로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많은 실력자들이, 지금의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많이 걸려들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더 불안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4일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야권만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는데 아마 중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야당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공세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정조사가 이렇게 야권 단독으로 치러진 예가 들어 있습니다. 야권 단독으로 치러지면 이게 거의 정치공세로 흐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해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대부분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야권의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여당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내용이 알맹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국정조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불안에 떨고 있는 민주당이 매달릴 것은 국정조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국민 홍보용입니다. 지금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대장동 비리, 이정근 비리 이 부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짚어보면 오늘 감옥에서 나온 남욱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조금씩 내용이 이제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이 열렸는데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그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남욱이 그러니까 지난 2014년에 이재명 측에게 최소 4억 원에서 6억 원 가까이 돈을 건넸다. 선거 자금으로 건넸다. 지금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일정 부분의 돈, 금품이 넘어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남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정적으로 금액까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식당에서 유동규에게 이 돈을 건네면 9천만 원을 건네니까 유동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방에 가서 그 돈을 전달하고 왔다. 아마 그 다른 방에는 정진상, 김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왔습니다. 또 남욱은 오늘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천하동인 1호 소유주가 누구냐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재판정에서 남욱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김만배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천하동인의 주인은 이재명 측이다. 이재명 측이 천하동인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욱의 지분을 줄이겠다고 해서 남욱이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 김만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오늘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더 폭로를 했습니다. 유동규에 이어서 남욱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오는 24일 김만배, 대장동 개발, 대장동 일당의 몸통입니다. 김만배가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김만배는 또 어떤 부분을 폭로를 하게 될까라는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건 배임 부분입니다. 그다음 뇌물, 정치자금 이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배임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특혜를 준 이 부분, 이 배임 혐의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뇌물 또는 정치자금 이 부분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당시에 민주당 쪽 많은 인사들이 이 대장동 비리로부터 흘러나온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공포,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임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언제 이재명과 손절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기소가 돼도 당대표에서 버틸 것이다.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으로서 이제 다음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이재명의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면 정치권에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권위를 업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권위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뒤집어 업고 새로운 권위를 만드는 리더십을 만드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노사무에 이어서 문재인의 대깨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문재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자신의 강성 지지층 개딸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대신할 리더십,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야기도 나오고 조국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은 검찰 수사로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로 무너지는 이재명을 대체할 대안은 이재명을 완전히 극복하는, 이재명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무서워서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의 비리, 이재명의 비리,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발목이 잡혀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의 개딸, 강성 지지층이 두려운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노무현에서 문재인,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이재명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이재명을 밟고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차기를 생각하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재명과 손절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정진상이나 김용희 불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게 될 것이다. 또 유동규와 남우 김만배가 폭로를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이재명으로 가지는 않는다. 가장 이재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게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은 이재명이 자기가 결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배임 혐의로 가더라도 이재명은 버틸 것이고 유동규, 남우, 김만배와 이재명 사이에는 정진상과 김용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진상과 김용희 결국 불어야 이재명의 굴직굴직한 선거자금, 뇌물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시간은 걸리게 되겠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십, 이재명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은, 방향은 이재명을 밟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개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래서 이재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걸 민주당이 해낼 수 있느냐? 내년에 민주당이 그걸 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다음 총선은 폭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민주당의 고민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을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진단입니다. 이 이정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정근에게 돈을 준 박모 씨. 박모 씨가 15억 원대 알쓴 수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공소장에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무했던 장관급, 야당에 중진해서 10여 명의 실명이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이외에도 10여 명 정도 더 있을 것이다. 이 박모 씨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 당시 문재인 정권, 여권에 대해서. 거기에서 드러난 것이 이제 한 명입니다. 노웅래. 현금 3억 원, 자택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검찰이 노웅래를 곧 소환하게 될 건데, 노웅래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주당의 중진, 문재인 정부의 실력자들이 얼마나 더 엮여 들어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태양광 사업, 발전소 납품, 발전소 인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박모 씨가 굉장히 폭넓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 지금 상당 부분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불똥이 튈 것이냐.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미 나왔습니다. 박영선을 비롯해서. 이게 장관급, 청와대, 민주당의 중진급. 가리지 않고 지금 로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중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이게 민주당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홍보전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 정인으로 불러도 거의 대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공세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정치 공세로 가져가는 이 국정조사 여기에 국민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불안에 떨면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지고 있는 카드 국정조사다라는 것인데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